네 에센트 나왔어요. 일공대 별 자 시간번호 줘. 시간번호 줘 날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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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 번호 날틀 탐 번호 드네 날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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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입구 막아버데 입구 막아버데 입구 입구 말아요 입구 많이 말아요 제가 졸라 많이 애들 지연시켜놨어요 몇명 안왔어 지금 자르면 돼 자 아 딩겹다 씨 자 수트폭탄 던지고 네오날틀쓰고 자 치생 깔고 자 치생 깔아 치생 깔아 치생 별개 치고 메테오 쓰고 자 지금 54분이고 66%에요 그냥 1분에 1%라 생각하시고 그것만 방어하면 돼요 뭐 그러면은 이길 수 있어 자 앞에 메테오 쓰고 치샘 쓰고 수트폭 던지고 죽은 사람들 빠르게 날아가세요 빠르게 날아가서 도와주세요 물약 아끼지마 물약 아끼지마 만수로 물량 먹어 서문으로 물량 먹어 환상 물량 먹어 환상 물량 먹어 네오날틀조 투석기 없으니까 이제 가장 교전 일어나는 곳에 가서 그거 사람 죽이세요 사람 여섯시 지원 여섯시 지원 여섯시 지원 여섯시 지원 여기만 막으면 돼 다 죽는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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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막으면 돼 한쪽 지금 파고 들어오는데 얘네 지금 여섯시 담당 자 게릴라 조심해야됩니다 게릴라 여섯시 지원 사파티 삼팔티분들 성벽위에 올라가서 게릴라 체크하면서 위에서 점사해주세요 여섯시 안쪽으로 날틀방옥이 지금 여섯시 쪽 안쪽 성벽 쪽에 활성화 좀 시켜주세요 힐러분도 쿨더면 모두 치유 한 번씩 써주세요 계속 20대 수어탑 신경 써주세요 일린다 당속공은 최대한 언덕에서 언덕에서 그것 좀 쏴주세요 자 6시 지원해줘 6시 지원해줘 6시 지원해줘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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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하자 입구 원정된 스킬 뭐있어? P8000 있어 지금? 대기하고 있어 6시 뛰세요 6시 뛰어 수어탑 체크해줘 수어탑 체크 수어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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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빠져서 수어탑 20대 빠져서 수어탑 나이스 20대 빠져서 수어탑 20대 빠져서 수어탑 20대 빠져서 수어탑 체크해줘요 음식 신경 쓰세요 술독폭탄 좀만 더 보여줘요 여기다 술독폭탄 좀만 더 보여주세요 지금 좀 밀리고 있는데 저희 더 터닌다 더 터닌다 여기 6시 안쪽 수어탑 정리 됐으니까 다시 6시 가요 6시 안쪽 프리딜 넣고 있거든요 6시 가요 안쪽 6시 안쪽 6시 화력 좀만 더 화력 좀만 더 6시 안쪽이요 자 화력 좀만 더 해보자 화력 치생 깔고 메테어 깔기고 노래 배로 부르고 수톤 폭탄 던져 여기 성벽 조금만 위에서 쏘면은 프리딜이 가득하거든요 6시 안쪽이 지금 막 2공대 고정사격 찍고 성벽 위에서 다 딜하세요. 성벽 위에서 별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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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세요 6시 6시 지금 지퇴복이 바뀌고 있는데 픽을 좀 찍어주세요. 픽을 모여서 가야돼 6시 전신이랑 할 때 펌은 뚫린 데 있잖아요. 거기에요 버프 걸고 하자. 버프 걸고 아 모여서 가야돼 이거 지금 도핑 45분짜리 슬슬 리필 하셔야 됩니다 음식 도핑 알아서 하세요 음식 도핑 가만히 있지 말고 멍 내리지 말고 뭐라도 해주세요 성문 위에서 별동별 그게 제일 좋아요 자 수톡톡 들어갔고 별동별동 해주시고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해주세요. 멍 때리지 말고 자폭이라고 해주세요 자폭이라도 네 여기 6시 안쪽에 광날리면 되거든요 자 이번에도 밀리면 다 모여서 그 피뻥 버프 좀 하고 갈게요 네 모의시간 안 돼 성벽 무시하고 날터를 넘어갔어요 위에서 매튜 계속 깔겨요 종자포 얘네 계단으로 올라온다 성벽 위에 방어해야 돼요 지금 얘네 성벽 위에 다 올라왔어 가우타나 공해 가우타 공해 준비 가우타 공해 준비 성비에 올라가는 애들 자 지금 날틀방어기 한번 리필합시다 날틀방어기 기준은 공격 공격 야 우리 안쪽까지 들어왔어 이거 어떻게 해봐 빨리 오도 오도해 조용해 여기 슈터폭단 다 있는거 다 던져주세요 여기 한 번 밀어야 돼요 한 번 밀어야 돼요 자 저희 인원 빠르게 가서 빠르게 가서 싸워주세요 빠르게 이쪽에 다 있어요 자 여기에 날틴 폭탄 네온 폭탄 광 다 쳐주시고 얘네 보날 끊어주세요 보날 보날 끊어주세요 보날 차관 비탄 별징 흠흠 피 8척 쓰자 피 8척 쓰자 자 저희 모여서 갈게요 모여서 타지 마시고 하트로 모이세요 하트로 하트로 빨리 빨리 수호탑으로 오시면 돼요 수호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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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수호탑으로 빠르게 모이세요 빠르게 피 8척 갈겁니다 이번 길 밀어야 돼요 더 모이세요 더 더 모이세요 더 하트로 오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트로 와요 하트로 야 별에서 싸우고 있는 다 빠져서 하트로 오라고요 수호탑으로 수호탑으로 들어갈게요 써 고 고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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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위로 다시 아까도 위로 다시 들어가요 들어 오고 있어요 저희가 피 8척 많습니다 이거 무조건 밀어줘야 돼요 이번에 이거 무조건 밀어줘야 돼요 이번에 수호탑이 너무 많이 가진다 이거 빨리 처리해야돼 저희 수호탑으로 가대 수호탑으로 지금 여기 있는 자녀 인원들이 중요한게 아니라 수호탑을 지키는게 중요합니다 수호탑이 지금 너무 빨리 빠지고 있어요 성벽위 성벽위 자 성벽위에서 공에다 다우타 좀 써보세요 공에다우타 자 여기 밀어내면 되요 자 여기만 밀어내면 되요 자 밑에는 거의 지금 정리된거 같고 자 밑에 결계껴주세요 밑에 결계껴주세요 수호탑 주변에서 딜좀 해주세요 저희 얘네 이놈 빨리 밀어야돼요 수호탑 폭탄 다걸리세요 지금 최악의 상황이니까 수호탑 폭탄 다걸리세요 여기다와서 수호탑에 화려 모든 화력 집중할게요 수호탑에 화려 모든 화력 집중할게요 수호탑 수호탑 여기 말돈친좀 더해주세요 말돈친 말돈친좀 해주세요 말돈친 자 말돈친좀 해주세요 가는사람들 낯질로 가지 말고 말돈친으로 가주세요 말돈친으로 나이스 벨동벨 나이스 좀만 더 좀만 더 잘할 수 있어요 정리됐어 거의 정리됐어 오케 컷 컷 성벽 위에 있는 애들 정리하고 이제 6시 빠르게 가야된다 그리고 날틀방어기 한번 체크해주세요 날틀방어기 자 6시 뚫렸는데 성벽 막으러 간준비 뚫렸는데 막으러 간준비 여기 탱크좀 더 소환해주세요 탱크좀 더 길망욕 탱크좀 더 여기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하트쪽에 애들 다시 들어왔거든요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6시에 또? 네 6시로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애들 지금 계속 이리로 오네요 애네들 루프가 가길로 계속 들어올거야 이제 그 중간도만 길게 써서 길좀 막아주세요 네 이거 뭐야 그래픽 왜이래 자 이쪽만 자르면 이깁니다 아까 전에 그루트 그루트만 자르면 이겨요 자 많이 잘랐다 많이 잘랐다 다 거기다 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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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0대 성벽 위에 체크 성벽 위에 체크 두놈 올라가 있는데 요거 체크 무적 무적 누리지 마세요 무적 칠려고 대기하지 마세요 딴 데 가세요 딴 데 겉절이 칠려고 대기하지 말고 폭격 위로 올라가서 다른 애들 치세요 다른 애 자 다른 간부 쟤네 어디로 루트 어디로 들어온지 확인해 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얘네 지금 다 뭉쳐서 올 것 같거든요 지금 다 뭉쳐있어요 얘네 도핑 확인해 도핑 확인해 도핑 쟤네 지금 뭉쳐서 오고 있어요 물약 도핑하세요 그 방화도 도핑 방화도 여기 안 빠진 분들 하나씩 더 챙기세요 계단 계단 중간에 머물러 계시지 마세요 철권님 망구님 다 올라가세요 철권님 망구님 다 올라가세요 지금 어딨어 얘들 지금 애들 뭉쳐있어요 지금 한 번에 올 것 같아요 다시 지금 출발합니다 얘네 출발해요 출발해요 술동폭탄 아껴놓으세요 술동폭탄 지금 맞닭 맞닭 그럽니다 얘네 한군데로 뭉칠 시점이 있을거야 자 결개 결개 결개로 얘들 몸뭉치게 잘라줘요 우회한다 우회한다 결개 우회한다 우회한다 결개로 잘라주세요 결개로 몸뭉치게 오케이 오케이 자 결개 한개 들어간다 오케이 굿 자 잘랐어 최대한 많이 잘라 자 한명도 세워나오지 못하게 최대한 많이 잘라주세요 지금 전선 아홉시입니다 아홉시 지금 전선 아홉시입니다 아홉시 지금 전선 아홉시에요 자 우리 전선 아홉시입니다 아홉시 튜똥폭탄 아끼세요 얘네 뭉친 시점이 와요 성벽 위로 올라가고 있다 헐쟁이들 자 성벽 위에 지켜 성벽 위에 지켜 우리가 먼저 성벽 위에 지켜 지금 성벽을 보호하는게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성벽 위에 애들이 못 올라오게 막는게 제일 중요해 지금 그 수호타 계단에서 별개 계단에서 별개 자 여기 뭉쳤다 별쪽에 별쪽에 뭉쳤다 여기 수토폭탄 굴리자 여기 수토폭탄 굴리자 오케이 수토폭탄 나이스 잘 들어간다 잘 들어간다 자 여기 굴리면 돼 여기 굴리면 돼 다 일로 들어온다 나이스 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또 망화된다 자 우리 화력 좀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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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화력 너무 오절라요 다 못 죽였어요 화력 좀만 더 개단 위로 절대 올라가게 하지마세요 절대 올라가게 하지마 절대 올라가게 하지마요 성벽 위로 성벽 위사수 성벽 위사수 저 아홉시정에 그 살짝 공간 쟤네 들어오는 공간에다가 결계를 써요 결계를 여기 여기 갇히신 분들 문을 열어요 우클링이나 열려요 자 성벽 못 올라가게 해줘 성벽 못 올라가게 애들 간간이 보면은 지금 현상소매자들이 있어가지고 잡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거 물방마방 물량 끝나갑니다 자 결계로 한번 끊는다 별똥별 한번씩 떨궈주세요 계단 밑으로 계단 못 올라오게 다 밀어버리세요 다 밀어버려 자 우리 탱들은 탱들은 계단 밑에서 계단 위로 못 올라가게 막아주고 나머지는 성벽 위에서 못 올라가게 막아주세요 자 계단 위에 놈들만 조지세요 저거 어차피 밑에 애들 저거 계단 피 저거 깎이고 나면 계단 부셔지니까 어차피 못 올라오거든요 계단 부셔지면 위에 있는 놈들만 조져요 위에 있는 놈들만 뛰어내리면서 지폭 쓰면은 애들 다 빨려요 오케이 성벽 위에 거진 다 제거했다 자 정리된다 자 여기 한번 정리된다 다른거 봐요 이제 다른 분들 자 6시쪽 체크해줘 여섯시쪽 여긴 밀었어 여섯시쪽 체크해줘 여섯시쪽 앞에 한 두파티 정도 있어 계단으로 올라가는 중 여섯시요? 여섯시 앞에 두파티 정도 계단으로 올라가는 중 자 여섯시쪽에 자 우리 성벽에서 못 올라오게 별개 좀 쳐주세요 별개 그쪽 막고있지 사장님아 응 보고있어 자 여기 못 올라오게 여섯시 계단 자 여섯시 계단 막아주세요 여섯시 계단 자 여섯시 계단 막아주세요 여섯시 계단 여섯시 계단 아홉시 계단 다 체크된 다 됐죠 그럼 여섯시 계단 여섯시 계단 자 화이팅 할 수 있어 40분 여섯시 여섯시에 많다 여섯시 세파티 네파티 이상 자 여섯시 막으러 갑시다 여섯시 막으러 저항기 말하면 일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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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자 일곱시 일곱시 계단 못 올라오게 절대 못 올라오게 별개 찾았어요 오케이 별개 하나 더 굿 별개 하나 더 치세요 별개 더 쳤어 별개 더 쳤어 자 성벽 위에서 막자 성벽 위에서 메테오 좀 더 떠옥어주세요 메테오 더 메테오 더 철꼬님 뭐하세요 가만히 계신데 지금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여섯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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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섯시 막자 여섯시 멍 때리지 말고 우리 자리잡고 올라오려고 했던 곳 거기 와나 나이스 술탓 일곱시잖아 일곱시 여기 여기 일곱시 일곱시 별하고 왔어 있는 곳 술통폭탄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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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자 결계로 끊어요 결계로 자 이번 공석 끝나고 술통폭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아껴서 남기지 마세요 절대 자 더 더 더 더 더 더 화력 더 화력 더 물방 마방 물약 끝났습니다 물방 마방 물약 자 초록이 체크 초록이 체크도 하고 그 출발하실 때도 버프 자기거 다 쓰고 가셔야 돼요 철박 같은 거 일곱시 다시 일곱시 지원 아시 오셔야 돼요 일곱시 지어 여섯시 어 우리 입구 일곱시 일곱시 7시 자 다 맞고 있다 잘 맞고 있다 잘 맞고 있다 7시 7시 야 나이스 별똥별 자 별똥별 몇개만 도와주세요 별똥별 몇개만 엑소야 이렇게 부릉죽여야 된다 자 9시에도 몇명 있다 9시에도 몇명 있네 일단 7시 7시 집중 얘네 돌아온다 11시로 돌아온다 7시 집중 7시 집중 얘네 쓸데없다 7시 집중 7시 이 성벽 지켜야돼 이 성벽 투어타 바로 연결되는 성벽이라갖고 이거 지켜야돼 이거 하트쪽 성벽 지켜야돼 하트쪽 11시로 오지말고 7시로 가요 7시 자 여기 너무 많이 있어 나이트워치님 보내네 성벽이나 선물 인원 좀만 빠지세요 하트쪽으로 하트쪽 하트쪽이 중요해 지금 하트쪽이 중요해 딱 바로 옆에 지금 이거 포비즈넣고 있거든요 얘네들 이거 지금 술독포탈이나 그런거 던져서 묶여야돼 술독포탈 던지고 레오날트 쓰고 밑에 가서 광역 돌려세요 위에서 매트우 서욱 쓰고 뛰어내려서 광역 쓰세요 광역 저희 쫄지 마세요 저희 이거 훨씬 가까워 얘네 다 잡아야돼 요거 뚫리면은 수어탑하고 직격이에요 요거 지켜야돼 우리 치샘 깔고 우리도 다 전부 하트쪽으로 오세요 전부 자 별쪽 하트쪽 자 별쪽 하트쪽 자 별쪽 하트쪽 자 여기만 막으면 돼 여기만 막으면 돼 여기만 제발 여기만 막으면 돼 제발 여기만 막으면 돼 엄만 보날 광역으로 끊으세요 보날 여러분 1시간 찍었어 1시간 여러분 보날 잘 끊어주시고 아 그 막으면 성격 깨는거만 막읍시다 그것만 막으면 돼요 피 20만 남았어요 이거 조금만 집중할게요 조금만 잘 할 수 있어요 요거만 막으면은 우리 승기 잡은거에요 요게 채워요 지금 야 탱들 뭐해 야 탱들 탱들 결계쳐 뒤쪽가서 결계쳐 화날 못 움직이게 밑에 있는 애들 왜 못 죽여요 바로 밑에 있잖아 우리 밑에 죽일 수 있어요 탱들 이거 뚫지 말고 들어오세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힘낼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죽으시면 멍 때리지 말고 멍 때리지 말고 계속 날아가세요 계속 날아가서 그래 날틀 체크해줘 날틀 보호기 체크해줘 날틀 보호기 날틀 보호기 자 지금 전투 이뤄지는 뒷쪽 12시 방중 전 차 5대 저 10대선 있습니다 캬이 케어얬젓 아 계속 말해 쉬지 마 계속 말해 좀만 더 집중해요 9시 9시 7시 9시 두근데 있는데 7시 먼저 맞고 자 저희 바로 날아가세요 바로 날아가세요 바로 날아가세요 멍때리지 말고 멍때리지 말고 자 바로 날아가서 버티세요 바로 날아가서 내가 한번 얼릴게 얼려 얼려 얼려도 의미없어 뒷라인을 올려 지금 라인을 올렸으니까 모두 뛰어내리세요 전부 일로 애들 있는대로 다 뛰어내리세요 뛰어내릴 시간 못무니까 뛰어내리세요 스킬을 아껴요 스킬을 아껴요 지금 던져야 돼 지금 던져야 돼 지금 던져야 돼 물약 다 드시고 치생 깔고 다 돌리세요 다 뛰어들어 다 어떻게 됐어 아직도 버티고 있지 음 네 아니 지금 왜 부활지에 이렇게 사람이 많지 부활지 분들 빨리 나오세요 지금 부활지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 빨리 빨리 나오세요 10만 남았어요 P 뭐지 노원님 선물이 후크 선순이 바로바로 나가 바로바로 나가 이거 술통폭탄 지금 대기했다가 저거 병 무너지면 그때 써야 된다 그때 한번 밀어야 돼 술통폭탄 같이 써가지고 음 자 병 무너질거 대비해 대비해 그 전차 깔아줘 전차 병 무너질 대비해서 전차 같은 거 깔아주세요 벽 뒤에서 다우타로 밀어요 벽 뒤에서 벽 뒤에서 다우타로 밀어요 벽 뒤에서 자 날틀 방어 조금들은 날틀 리필 좀 다 해주세요 그 켜야됩니다 랩 나왔어 기욱만 지금 피로채원잔 드세요 다 그냥 피로채원잔 지금 많이 버텼어요 여러분 진짜 많이 버텼어요 조금만 더 버텨요 30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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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벽 뒤에 이제 전차 다 소환하세요 성벽 뒤에 전차 소환하세요 성벽 뒤에 계신 분들은 전차에서 다 막아버리세요 결계준비 결계준비 뚫리자마자 결계했어야 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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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P4만 다 뚫려가요 결계준비하세요 결계 자 치생결계 메테오 술통폭탄 모두 다 준비하세요 자 결계 한개 처음 들어갔다 결계준비하세요 결계 술통 대기해야돼 지금 쓰면 안 돼 네 저기 메테오 좀 땡겨주시지 메테오 땡기면 엄청 다 죽을텐데 자 성벽 위에서 메테오 좀 더 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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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뚫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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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투오가 보날 때문에 잘 안먹혀 보날을 끊어야돼 야 보날 네 보날 필요없어 술통으로 조지면 돼 자 넘어온다 준비 준비 결계준비요 결계 쳐봤자 이거 단첩 때문에 깨질텐데 뒤쪽 교란해줘 뒤쪽 뒤쪽에서 팀과 몇 명이 쟤네 유입되는 애들이 좀 끌어줘야돼 오케이 자 맞서 싸웁시다 여기가 결전이에요 여기만 버티면 폭탄 지금 던져야돼 던지고 죽어야돼 술통 폭탄 다 던지고 죽어야돼 던지고 죽어야돼 그냥 죽으면 망해 이거 버텨야돼요 이거 지금 계속 딜 들어와요 쏘타 와가지고 술통 폭탄 쿨이 뭐야 있는 사람 다 던져요 다 지금 술통 폭탄 있는거 다 던져 다 다 던져 다 물약 계속 드셔주시고 예 물약 아끼지 마세요 물약 물약 다 쏴야돼요 수통 폭탄 던지고 죽어야됩니다 던지고 자 정리되고있다 자 정리되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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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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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클을 막을 준비해 버티고 여러분 저희 한시간 넘게 버텼어요 20분만 더 버텨 20분 좀만 더 버텨요 좀만 물량 남은거 없이 다 먹어주세요 다 초록 물량 계속 빨아주세요 자 도핑 찍어주세요 도핑 도핑 찍어주세요 도핑 결계로 잘라주세요 합률 못하게 지금 20대1파티분들 날틀 방어기 리필해주시고 여기 전차로 막아주세요 최대한 나가서 싸워야돼요 수호탑으로 수호탑으로 안붙게 최단 나와서 싸야돼요 최단 자 제일 앞에 성벽까지 별보고 제일 앞에 성벽까지 자 여기까지 나오세요 별까지 나오세요 별까지 탱크 좀만 더 소환 탱크 좀만 더 소환 탱크 좀만 더 소환 자 밀고 들어오는걸 막아주세요 여러분 이거 막으면 이깁니다 자 밀리지마 최대한 앞에서 싸우대요 자 뒤에서 메테오쓰고 몸 못 오게 막아주고 탱들 뒤쪽 교란해 탱들 탱들 교란해 탱들 탱들 뒤쪽 교란해줘 네 오케이 자 최대한 나와서 싸우세요 최대한 나와서 지금 부활지 너무 많아요 부활지 빨리 빨리 참전해주세요 앞쪽으로 앞쪽으로 밀립니다 빨리 나오세요 부활지 분들 다 나오시고 잘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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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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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하고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할거냐면은 자 지금 계속 이렇게 막다가 얘네 수호타까지 들어오면 지금 슬퉁폭탄 쿨 다시 돌아올거에요 그거 한번 다시 방금처럼 해가지고 한번 또 밀거에요 슬퉁폭탄 아껴놓으세요 한번 올려주시지 뒤쪽에 한번 올리시면 앞쪽에 다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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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8000 12분 남았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되요 P8000 조금만 있으면 P8000 듭니다 12분만 버텨요 12분만 자 이제 슬퉁폭탄 굴릴 준비 여러분 여기서 5분만 어때요 5분만 5분만 어쩌면 이겨요 진짜 자 슬퉁폭탄 굴리세요 슬퉁폭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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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다 굴려야돼 앞에 다 던져 다 던져 자 슬퉁폭탄 굴리러 가세요 슬퉁폭탄 굴려줘 슬퉁폭탄 다 굴려요 지금 너무 쩍어 슬퉁폭탄 아 16만 16만 말돌진 말돌진 대신 다 봐주세요 자 말돌진 수퉁폭탄 네우폭탄 날탱폭탄 광 다 쳐주시고 언더 위해선 프리빌 전부 다 힘내주세요 좀만 더 못히면 다 잘랐다 네 다 잘랐어 빨리빨리 오세요 빨리빨리 빠르게 빠르게 대자마자 바로 날틀 타서 바로 날라오세요 바로 말돌진 계속 박아오세요 말돌진 날틀로 안가도 밑에 내려와서 말돌진으로 가주세요 말돌진으로 와주세요 말돌진으로 날틀로 가서 죽으시지 마시고 슬퉁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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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빨리 톤링폭탄 셀프 느 Het 술통 지금 쿨이 어떻게 되지? 술통 지금 여기 다 없으실 거예요 쿨 됐어 이거 이번 술통으로 밀어야 돼 확실히 한 번에 가서 밀어야 돼 진지 바꼈어요 자 모이자 모이자 기다렸다 기다렸다 지금 이건희 하고 있어 저거 피통 났잖아 별하튼 보고 모이세요 자 전부 다 모이세요 죽어서 모이든가 빨리 모이세요 빨리 개별적으로 안들어봐요 자 이거 빠르게 모이는게 중요해요 지금 거기 버티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죽어서 모여주세요 남아서 싸우지 말고 모여주세요 어디에 들어갈거야 이거 날틀로 가서 한방에 그냥 술통 떨구는게 나을거 같은데 자 그 9시로 돌자 9시로 아니 지상으로 가자고? 아 여기서 언덕으로 오세요 언덕으로 가자 이게 낫겠다 자 언덕으로 보세요 언덕으로 자 이건 패야 돼 이건 딴새끼 패지 말고 수호타까지 간다 수호타까지 카운트 3 2 1 땡고 수호타까지 가야돼 수호타 지금 날틀 방향이 돌아갔다 갈수있어 갈수있어 다 갈수있어 다 갈수있어 술통 더 술통 더 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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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어 다 밀었다 술통 더 이건 피 15000밖에 안돼 이건 15000밖에 안돼 자 수통 더 이건 패 이건 패 이건 패 이건 패 이건 패 지금 말하고 있는거 6천 6천 5천 더 패 더 더 더 패 더 죽은 사람들 날틀로 바로암요 아 피 다시 찼다 어떻게 됐어 이건 피 어떻게 됐어 이건 피 어떻게 됐어 계속 만피 거의 죽임 이건 머리위에 징 좀 찍어줘 징 찍었어 이거 시드니형 이건 머리위에 징 좀 찍어줘 어 형 다시 뭉쳐서 뭉쳐서 다 일단 한번 지금 아 이거 따로 따로 가면 안된다고 님들 자 뭉쳐 다 죽어서 뭉쳐주세요 다 죽어서 뭉쳐주세요 다 진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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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통 쿨 몇번이야 술통 쿨 술통 쿨 몇번 나왔어 35초 20초 원장대수길 원장대수길 지금 대장스킬이 중요해 대장스킬 이거 원장대수길 뭐했어 숨겼어 숨겼어 없을거야 아마 P87스킬이 몇분 남았어 가긴 몇분 남았어 지금 2분 좀 더 모여 좀 더 모여 침착하자 침착하자 이거 다 모여요 다 이거 한번에 가야돼 안그러면 절대 못 죽여요 이거 자 10초 10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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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버프 확인해주시고 도피 다 돌려주세요 그 원장대 대포용 4 이건 점상 중요하다 이건 자폭 다해주세요 얼렸어 애네 우리 아씨 얼린거 틀리자마자 술통 다 10초 다 10초 7 6 5 4 3 2 1 술통 술통 와 얘네 다 켜놨네 괜찮아요 다시 가요 다시 가요 시간이 없는데 바로 한번 가야돼 네 바로 가요 바로 나온사람들 모여서 자 날라가요 마지막 날라가요 5초만 더 기다려요 잘하셨어요 고생했네 잘하셨어요 아 20분 남았네